finances 삐기뽀 출발합니다 오늘은 컨트롤 한꽃놀이 세트를 만나볼거에요 트레일러에서 자동 수동으로 하차하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아웃페이지를 지나면 자동으로 하차한데 얼마나 재밌을까? 무엇보다 타요랑 띠띠뽀랑 같이 놀 수 있는 콜라보 상품이라고 하니 정말 기대된다. 컨트롤 항구 놀이 세트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요. 우와 TV에도 나오는 광고 상품이래요. 컨트롤 항구 놀이 세트는 아이콘니스에서 만든 멋진 광고예요. 컨트롤 항구 놀이 세트는 여러가지 기능이 있네요. 크레인도 미니카를 올릴 수 있는 수동 모드하고 미니카들이 자동 승차장에서 내리는 자동 모드와 그리고 아웃게이트에서 미니카들이 차례대로 내리는 자동 승차 기능도 가지고 있대요. 이렇게 뒷면에 다양한 놀이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다양한 전동 기체 시즌이 있으니까 함께 갖고 놀면 정말 좋겠죠. 스티커를 붙여줄거예요. 스티커를 붙여줄거예요. 노랑랑랑 붙여줄거예요. 그럼 둘 다 붙여줄거예요. 같이기 왼손 스티커를 붙여줄거예요. 또 하나, побед? 마다 죠, 그러다 보니 다음은 면을 넣어주세요. 여기 띠띠뽀가 있어요. 안녕? 난 띠띠뽀야. 여기 고기는 트레일러를 연결해줄 거예요. 짠 이렇게 고개를 연결을 했어요. 이제 레일에 띠띠뽀를 내려볼게요. 여기에 컨트롤러가 있어요. 온, 오프가 있고 이렇게 연결하면 친구야! 이렇게 놀아보자! 소리가 나요. 그리고 네버를 친구야! 친구야! 스타빠가 내려가서 기차가 갈 수 있고 바탕에 가려왔지! 스타빠를 내리면 기차가 멈춰요. 나 진짜 다행이라고 하자! 다녀요! 손님이요! 아하하하! 아르쉬요! 아르쉬요! 띠띠뽀 띠띠뽀 아르쉬 띠띠띠뽀 아티라티라 고마기사 띠띠뽀 기차가 출발할 시간이 됐나봐요. 호프 소장님이 오셨어요. 기차가 출발합니다. 친구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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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너라고 하자! 친구! 잘할 수 있네? 출발하렴! 아, 자녀오세요. 어떻게 했니? 사유를 트레일러에 올려줄게요. 미니카가 트레일러에 탁승하려고 해요. 크레인이 기차로 미니카를 찍어볼게요. 아르쉬요! 아르쉬요! 다시 레바를 올리면 54 기차가 출발해요. 탁승 완료! 출발! 파이프! 다시 레바를 올리면 미니카라들과 깨끗한 기차가 출발해요. 파이프! 탁승 완료! 출발! 전장 너무 멋지다! 길 한 번 사보자! 난 힘이 쎈 크랭이라고 한다! 출발합니다! 야호! 신난다! 신난다!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어! 신난다! 훨씬 재미있는걸? 덕분에 나도 진짜 즐거웠어! 정말 즐겁게 놀 수 있었어! 나도 나도! 신난다! 신난다! 신난다!